한류 팬 규모가 큰 나라 가운데 하나인 호주에서 한국어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대비 교사 공급이 부족해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지 못한 지역도 많았는데요.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멜버른에서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 이번에는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어 공부 열기로 뜨거운 교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호주 전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거나 미래 한국어 교사를 꿈꾸는 우리말 실력자들입니다. 한국어를 더 쉽고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한 명씩 모의 수업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시드니 한국교육원이 지원하고 멜버른 대 한국학과가 주최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이 멜버른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되게 즐거운 일이구나를 경험을 해서 조금 더 제 지식을 키워서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게 그런 공부를 해보자 해서 장비적으로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해결 방안이나 격수법이라든가 가르칠 수 있는 교구나 자료라든가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는 호주. 하지만 한국어 교육은 주로 시드니가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주에 집중돼 있어 한국어 교사가 부족한 적이 많습니다. 현지 학교 한 70여 곳에서 만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그 수업이 뉴 사우스 웨일스 시드니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고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한국어 선생님 부족 문제 때문에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한국어 전문 인력을 보급하기 위해 시작된 교사 양성 과정.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국어 실력자 48명은 지난 11월부터 5달 동안 온라인 수업과 현장 워크숍을 통해 한국어 교수법을 익혔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참가자도 20%에 달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ACT주에서 한국어 교사로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완벽한 선생님이 어디서 있을까 생각해서 저도 좀 해야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가 많아서 원래 그 이후로 저도 도전해봤는데 그렇게 빨리 느는 언어가 처음이어서 약간 거기에 중독 좀 된 것 같아요. 과정에 끝나고 좀 본격적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좀 더 교사 자격증을 따서 제대로 좀 일해보려고. 앞으로 호주 현지학교와 한글학교 등에서 우리말을 가르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참가자들. 한국어 전문인력 수요가 점점 커지면서 올여름에는 호주 외교부 지원으로 두 번째 한국어 교사 양성 과장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어 지도에 대한 통쓰 아져자 대한민국 해외 정해iversity 매일 한글자민국 해외